갓 세교, 알라뷰 세교, 세교가 짱, 오산하면 뭐다? 세교고다. 지금 세교 사랑이 칠판에 가득 넘칩니다. 세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교가 짱입니다. 왜 짱이죠? 세교는 일단 세 가지의 즐거움을 저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뭔가요? 첫 번째로 눈이 즐거운 세교고입니다. 눈이 즐겁다? 왜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들 메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입이 즐거운 세교고입니다. 칠판에 많이 썼는데 세교고 급식이 짱이라고 많이들 쓰셨거든요. 그렇게 맛있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점심 메뉴가 스테이크예요? 마지막 즐거움은 귀가 즐거운 세교고입니다. 귀까지? 귀는 왜 즐겁죠? 세교고를 대표하는 밴드부가 있기 때문에 귀가 즐거운 세교고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학교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박수로 청해볼까요? 사실은 매일 더 와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 세교 마스코트 고양이 키에로 정자 위에 산분한 자동교 끼를 당겨줘 한번 보면 도도한 매력에 빠져버리지 입학했다며 다이어트 접어도 자판기, 복숭아, 녹차, 햄버거, 젤리 인터넷 품없이 킹급식도 있어 순댓국화도 피자, 쏘떡, 쏘떡 이가 철철 넘쳐도 도저히 주체가 안 돼 쉬는 시간마다 축노래복도 벗을 끼 세교인들 모두가 무대 주인공 하루하루 매일이 축제 같아 조림이 쏟아져 우수업 시간 하지만 문제 없어 학교 옆이 기찾길 언제나 다 즐거운 새교보 오늘은 약속을 하겠어 골든벨을 울려보겠어 한 번 더 이렇게 말할게 오늘은 약속을 하겠어 골든벨을 울려보겠어